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든 저는 손흥민 선수 포지션 경쟁자라고 기사가 뜨는 거는 여러분 다 걸으셔도 됩니다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랑 경쟁을 시킬 선수를 굳이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손흥민 주장 시대에 토트넘!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영입한 여러 선수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또 시즌 초부터 가장 좋은 세력을 펼치는 선수가 바로 메더스! 제임스 메디슨 입니다 손흥민 선수 캡틴! 손흥민 선수가 손해진 아커룩 리더십 체제에서 지금 넘버2 라고 할 수 있죠 로메로 하고 메디슨이 부주장을 맡았지만 사실상 인싸이기도 하고 영어를 쓰고 영국이기도 하고 메디슨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토트넘 입단 이후에 좀 인터뷰 내용이 좀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일단 손흥민 선수와 메시지 이야기도 있었죠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무슨 허들 넘는 거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좀 팬들 쪽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로 주고받았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와 이제 새로운 파트너시로 맞춰가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또 인터뷰가 단독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레스터 얘기를 많이 했더라구요 레스터시티에서 이제 2018년부터 좀 4년 넘게 활약을 하고 팀이 강등이 되면서 이제 이탈을 해서 토트넘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 전에는 노리치시티에서 이브리그 활약이 좋았던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커리어에서는 가장 큰 팀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빅클럽에 온 것에 대한 굉장한 행복감을 인터뷰에서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레스터시티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왜 토트넘으로 가냐 이런 걸 물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보면 여러 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기 토트넘에 뛰는 모습을 내가 그릴 수 있었다 쉽게 그릴 수 있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 현재 토트넘에서 정말 행복하고 토트넘은 빅클럽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말에는 못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네 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난 경기 이후로 목발을 짓고 퇴근을 했다 이런 목격담들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따여서 이제 뭐 물어봤는 것 같아요 현재 기자들이 근데 큰 부상은 아니고 경미한 거다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한 거다라고 해서 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머스전 물론 약치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어느 경기 하나 쉽게 볼 수 없고요 또 지난 시즌 토트넘 이상하게 맨시티 잡고 나서 또 좀 애매한 팀한테 완패 당하고 이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 팀은 안심할 수가 없는 팀입니다 저는 콘테 감독 시절의 축구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웠던 중에 하나가 이런 좀 항상성이라고 해야 하나 예관성을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좀 경기력이 들쭉날쭉하고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그런 면이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 팀의 어떤 중심적인 여론 조성 내지는 팀 분위기를 만드는 선수의 어떤 그룹에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는 시즌 초반에 성적하고 굉장히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즌 초반 성적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그 라커룸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감독이 추구하려는 전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그리고 그 성적의 많은 부분은 맨 위처럼 상대적으로 좀 강팀을 잡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본모 수정같이 이길 경기는 이겨줘야 되는 그렇죠 네 좀 잡아야 되는 경기는 잡아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로 보고요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 원톱 출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셜리성이 어차피 있고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시켰을 때 뭐 솔로몬이라든가 다른 선수를 그 자리에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손흥민을 원톱으로 갑자기 선발로 변환을 시키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손흥민 선수가 그걸 원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꾸준히 준비했던 것도 아니었고 네 그래서 손흥민을 톱에 쓴다고 하면 피셜리성 쓰는 것하고는 일단 역할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거기서 포스트플레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낸다는 것은 기본 기존에 쓰고 있는 전술에도 변화를 준다는 의미여서 이거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훈련 때 손흥민 선수가 톱에서 뛰었다는 단서를 못 봤기 때문에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당장 그런 시도를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쨌든 피셜리성 원톱으로 피셜리성이 못했지만 피셜리성 원톱 전술로 메뉴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술적으로 큰 변화를 가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죠 굳이 변화를 줄 이유가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만 제 생각이고 이런 초반의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메디슨 선수가 별 부상 없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토트넘의 제가 지난 시즌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주전 의정도가 너무 센 팀이었어요 그래서 백업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경기력의 차이가 너무 나고 주전 선수 이탈이 있을 때 경기력의 차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디슨이 나오지 않는다면 로세스 같은 선수가 좀 더 경기 강박을 높이고 메디슨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갖춘 선수로서의 본인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토트넘의 이번 시즌 길게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셀레스 선수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 대체자? 케인의 대체자? 새로운 경쟁자? 히셀레스 선수의 경쟁자를 빠르게 영입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브라이튼의 퍼거슨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렇죠 에반 퍼거슨 그리고 이란 국가대표인 타레미 메디 타레미 선수의 얘기도 나왔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전이 된 얘기는 없고 케인으로 번 돈을 아직까지는 아껴놓는? 네 풀 조짐이 별로 없습니다 루카쿠 얘기도 물론 있죠 근데 루카쿠 오면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죠 네 좀 현실성이 또 떨어지지 않나 손흥민 선수가 뭐 워낙 근데 다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사실 원래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루카스 모우라였나 누가 또 굉장히 전 소속팀에서 좀 성격이 좀 이런 스타일이었다 라고 했는데 와서 그래서 좀 충돌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되게 잘 지는 사례도 있었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하지만 루카쿠는 또 첼시 선수기 때문에 굳이 토트넘으로 토트넘도 굳이 첼시 선수를 그렇습니다 지금 또 현지 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스트라이커보다 오히려 지금 윙어영입을 하려고 한다 손흥민 토부로 이동시키려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든 저는 손흥민 선수 포지션 경쟁자라고 기사가 뜨는 거는 여러분 다 걸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토트넘에서 일단 기량적으로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랑 경쟁을 시킬 선수를 굳이 데리고 올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감독이 미친 게 아닌 이상 아니면은 레비가 뭐 다른 이유로 꽂는 게 아닌 이상 팀 차원에서도 굉장히 손흥민 주장으로 새로 선임한 선수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를 굳이 데리고 온다? 그리고 기량적으로 봤을 때도 손흥민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굳이 망칠 이유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어그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센터백 뭐 스트라이커 우리 모두 생각하듯이 우선순위가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수비 쪽에는 일단 재고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다이어가 이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지 얘기를 들어보면 네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 게다가 지금 내년이면 FA로 풀리거든요 그리고 다이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난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 막판에 토트넘 재계약 구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풀타임 주전을 뛰었던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걸 원치 않을 수 있고 또 막상 시장에 나왔을 때 그다지 콜이 없을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급여가 어느 정도 초점에서 보장도 되고 여기서 재기를 하던 거 아니면 내년에 자유계약으로 나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선택지가 열리기 때문에 본인도 굳이 이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네 뭐 에릭 다이어 선수의 그 발언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난 지금 29살이고 아직 전성기는 오지 않았다고 믿는다라는 얘기 자체는 전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고 자기 기량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있는 것은 저는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이제 팀에도 도움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팀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전자리를 잃은 선수가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감독이나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죠 왜냐하면 라커룸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팀의 베테랑이자 지난 시즌까지 주저있던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다는 것은 팀워크의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분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터트나 입장에서 임대를 보내든 이적을 보내든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저는 포스테코 굴레 감독의 출항 초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토트넘은 사실 이적 시장 초반만 해도 센터백들을 최소 2명 이상? 최소 2명? 그렇죠. 탑소바하고 반더벤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그렇게 2명에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반더벤 정도에다가 애슐리 필립스, 유망주, 완전 유망주를 영입한 것 정도 외에는 아직까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영입 상황이 없는데 여기가 빨리빨리 좀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늦춰지고 있어서 에릭 다이어가 그 캐릭터가 세이지 않고 다빈슨 산체스 같은 성격이라면 저는 백업으로 충분히 남겨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더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확실히 높이가 있는 선수고 좀 뭐랄까요? 3백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이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쓸모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킥을 좀 차겠지만 솔직히 프리킥 전담을 할 키커는 전 아니라고 보는데 본인이 맨 뒤에 있다가 문전에 프리킥 차려고 올라와서 프리킥까지 직접 차려는 의지를 보일 정도의 캐릭터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밀려났을 때는 분명히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선수라는 거죠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콩롱보 당시에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수비로는 주전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정도의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던 선수를 한동안 안 뽑았어요 아예 일단 송종국 선수를 스위퍼로 쓰면서 그런 정도의 팀의 신망을 많이 얻고 있고 팀의 영향력이 있고 캐릭터가 센 선수는 주전으로 안 쓴다면 차라리 안 뽑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더라도 저는 그 정리하는 별개로 수비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수비수가 오면 본인이 알아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리슨처럼 딱 와서 새로운 리더십에 딱 한쪽 무릎을 꿇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번에 개막전 앞두고 손흥민 선수가 문자를 돌렸다고 하잖아요 우리 팬들한테 경기 앞두고 하는 허들이라고 부르다고 하는데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세레머니들을 팬들에 가까운 쪽에 가서 하자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면서 굉장히 그 리더십에 본인이 약간 감화가 된 느낌을 전달을 했었는데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 과거는 과거대로 수고를 했고 새로운 리더십 중심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약간 별별을 잘 해야 된다 새로운 팀 구성에 좀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아직 이적 시장이 1년 1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이제 딱 일주일 정도 우리 시간으로 남았죠 네, 시즌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영입이 있던 빨리 좀 합류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포토놈이 정리를 해서 초반에 좋은 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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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